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로말미하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그 본질적인 감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생명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 또 기쁨,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참 평화니 내 맘에 참 평화니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내 모든 일 대신 지신 예수님 나를 늘 인고하시네 어려운 활난 가운데 나 두렵지 않음은 내가 어디 가나 무얼하나 주님 함께 하시네 참 평화 참 기쁨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이 맘을 함께 하시니 나 가는 길에 두려움 없네 내 맘에 참 기쁨이 넘치네 내 맘에 참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기쁨 내 모든 것 해결하신 예수님 나의 참 소망 되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참 감사가 내 맘에 참 감사가 넘치네 주 예수가 주신 감사 최악에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네 어려운 활난 가운데 나 두렵지 않음은 내가 어디 가나 무얼하나 주님 함께 하시네 참 평화 참 평화 참 기쁨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이 맘에 이 맘에 넘치네 이 맘에 넘치네 나 가는 길에 나 가는 길에 두려움 없네 참 평화 참 평화 참 평화 참 기쁨 참 기쁨 참 기 참 감사가 참 감사가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이 맘에 이 맘에 참 기쁨 참 기쁨 참 감사가 내 맘에 넘치네 이 맘에 참 기쁨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나 가는 길에 두려움 없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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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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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참 이쁘다 의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 모든 삶을 정하게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라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근원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내 구원자 되신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내 모든 것 되신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음을 사는 동안 빛이 매여네 삶의 끝에 삶의 끝에 하늘나라에 살아 죽으던 이 맘으로 해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내 구원자 되신 그내로 나는 감사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나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그분이 나의 주인 하나님 약속하여 하나님 약속하여 하나님 약속하여 내가 하나님 약속하여 하나 죽으러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신 사는 동안 빛이 되어내 사는 동안 빛이 되어내 삶의 끝에 하늘 나라에 살아 죽으러 빛마르네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의 강사로 고백합시다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천둥이 되어내 삶의 끝에 하늘 산구를 살아 죽으러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신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빛이 되어내 삶의 끝에 하늘 나라에 사나 죽으러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신 사는 동안 천둥이 되어내 사는 동안 천둥이 되어내 사는 동안 천둥이 되어내 사는 동안 천둥이 되어내 삶의 끝에 하늘 산구를 사는 동안 사나 죽으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신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근원적인 믿음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